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대한백쇼 사회를 맡게 되는 가수 나광진 정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무슬련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19년 황금 대지의 해 개년 새해를 맞았습니다. 너무나 아쉬운 추억의 길목에서 말없이 벗어서 나의 아름다운 이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깨끗한 미련 때문에 외치도 못하고 지울 수 없는 그 점 때문에 쌓이던 바람이 밖으로 나의 아름다운 이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인사드립니다. 그리고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인사드립니다. 왜 내가 만났던가 상처는 아무렇고 너를 지울 수 없어 친한 나의 행복에 온 이 사랑 아직은 멍을 지는데 애꿎은 미련 때문에 원망도 못하고 잊을 수 없어 그정 때문에 눈물이 가슴이 없었네 그의 영이 때문에 그의 영이 없었네 그의 영이 없었네 그의 영이 없었네 그의 영이 없었네 Culinary 그의 영이 없었네